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프태람 고소경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3월 첫 번째 모의고사 끝났는데 자 어때 기분이? 아 기대했던 것만큼 정수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을 할 때 개념이 완전하게 한 바퀴 끝났어. 하지만 그래도 진도가 끝난 거지 공부가 끝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원래 기대가 크거든. 그래서 조금은 실망한 친구들도 꽤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우린 수능을 위해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3월 학력평가에 대한 화학1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지금 궁금하겠지만 난이도라는 건데요. 난이도는 3월달 모의고사 치고는 딱 적정했다. 그 얘기는 무난했다 라는 거예요. 3월에 좀만 과하게 내버리면 오 어마어마해지거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무난했고요. 1등의 컷은 이게 보통 똑같은 시험이라도 이게 6월에 또는 7월에 9월에 보면 이게 한 1컷이 한 47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은 3월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한 45점 정도에서 1컷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3월 학평은 컷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일단 투과목을 보지 않았고요. 투과목 보는 친구들도 그냥 원과목 두 개를 응시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N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잖아요. 학평. 그쵸? 그냥 아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 등급 나오는구나 보는 거야. 알겠죠? 중요한 건 뭐냐? 요겁니다. 선생님이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고요. 틀리면 용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단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쳤을 때. 알겠죠? 자, 뭐냐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은 생각은 뭐야? 엄청 쉬운 문제.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고득점에 가기 위해서는 틀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1번 내가 실수했어. 괜찮아. 알겠어요? 3번에 나왔던 디젤 요소수 문제 내가 실수했어. 괜찮아. 근데 안 괜찮은 것들이 있다니까. 뭐야? 첫 번째 2번 동적평입니다. 이거는 항상 정해진 패턴으로 변화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동적평으로 공부했어. 분명히 진도가 나갔는데 틀렸다. 그럼 개념 학습, 연습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7번에 나오는 산화수로 산화환원 판단하고 또는 계수 맞추는 문제. 맨날 똑같은 패턴이거든. 그죠? 자, 9번 동의원수는 물론 이제 다양한 난이도가 있겠으나 이 정도의 동의원수는 맞춰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pH랑 poh 늘상 동일한 패턴의 문제 그다음에 13번에서 농도 구하는 것들이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잘해야 돼요. 수능을 잘 보시려면. 근데 여기가 양적 계산이라든가 중앙선 엄청 과한 파트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랑 똑같죠. 야, 농도를 틀었다고 쳤을 때 야, 너는 뭘 농도가 뭔지 모르니? 아니요, 알아요. TH가 뭔지 모를까? 이거 틀린 친구가? 마이너스 로그, 다 알아, 이거. 더하면 13인 것도 알아. 그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동의원수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정해진 훈련에서 연습만 하면 되는 거거든. 동적 표현은 이건 용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틀어지면 이 파트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즉, 반성이라는 건 다음에 잘 봐야지가 아니라 만약에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은 다시 한 번 들으시고 또 하나, 개념은 된 것 같아. 그러면 문제를, 이쪽 파트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한 10개씩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뭔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양론이거든요, 여러분.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근데 항상 양적 계산 문제가 19번 킬러로 나왔고요. 5번에서도 가벼운 양적 계산이 나왔죠. 17번은 혼합기체의 해석이 나왔는데 은근히 얘가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17번 같은 유형이 정당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틀었다. 그러면 양론 파트에 대해서 아, 이게 대충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많은, 이건 한 번 딱 공부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 풀어버리면 감을 계속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킬러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파트도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 선생님의 얘기는 너무 킬러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킬러에 연연하려면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항상 수능이든 뭐든 고속점에 결정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여름쯤 되잖아? 2단원 안 틀려요. 3단원 분자 모양 안 틀려. 걔네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 딱 보면 바로바로 나와. 그리고 엄청 빨라져, 프리도. 핵심 포인트는 이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이제 3월 학평 이후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는 건데 요게 시기적으로 3월 학평 이후지만 실제로는 이제 곧 4월이잖아. 그렇죠? 네. 4월. 또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 이후. 또는 어떤 친구는 개념 했고 모두 했어. 기출도 한 번 풀었어. 요 이후가 되겠네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데 제가 학생 두 명을 그려놨어요. 자, 이번 시험으로 본인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 점수가 꽤 많이 안 좋아. 분명히 난 개념을 잘 들어서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점수가 아주 우울한. 이번 점수가 우울한 거지. 그러면 이 친구가 점수가 안 좋아. 이래서 28점 맞았대. 32점 나왔어요. 그거 양적해선 때문이에요? 그 중화 때문이니까? 아니거든. 빅킬러 파트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돼지. 너 빅킬러 파트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구나. 훈련이 안 돼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럼 빅킬러 파트를 어떻게 개념을 다시 봐야 되나요? 물론 그러면 좋은데 개념은 원래 좀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되면 문제를 좀 풀어주면서 보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지금 홍보되고 있지만 4월에 이제 빅킬러 스피드 빅킬러 특강을 개강할 거예요. 이거 뭐냐면 개념을 다시 보라는 건 너무 방대하고 어딜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 킬러만 유형이 있는 게 아니거든. 빅킬러 파트도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한 짧은 강의로 이 빅킬러를 잡을 거야.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괜찮아 점수가 이번엔 나쁘진 않아. 근데 맘에 들진 완전 맘에 들진 않지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아 킬러 특강 개강이 되니까 킬러 특강을 꾸준하게 훈련해서 킬러 특강 킬러 NJ 이렇게 넘어갈 때 킬러 문제를 맞추겠다는 도전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렇죠? 킬러 특강 갈 때는 올해 버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풀게끔 만드는 훈련이거든. 훈련에 많은 신경을 썼으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나는 빅킬러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우선이에요. 맨날 걱정했던 거거든. 킬러 특강 엄청 유명한 건 알겠는데. 그렇죠? 너무 감사한데 너무 킬러 특강의 친구들이 친구들이 다 이거 들으니까 나도 이거 들어야 되는구나. 스스로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이거 들으면 아직은 이거 들으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개강하면서 이게 지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빅킬러가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러면 킬러를 바로 가시고 좀 불안해 그러면 이거 빨리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능은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신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렇죠? 그 내신기간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보내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내신을 당연히 수시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시를 조금 내려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정시파들 정시파들 같은 경우는 내신기간을 엄청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네. 학습계획은 항상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항상 빡세게 잡으시고 그렇게 최대한 실천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남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